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요? 저 섹시.. 섹시 존갬스요. 섹시 스트리머 존갬스. 네, 한마디 표현해드렸습니다. 교양 방송하고 있는 섹시 존갬스 이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이주! 이리로 가면 얘가 있겠지. 얍얍얍얍! 얍얍얍얍! 아, 나이스! 얍얍얍! 자식. 너는.. 너는 그거고.. 나는 이거잖아! 치사 똥방꾸야! 너 조심해, 거기.. 뒤에 있다! 나이스! 갓 치지마! 깜짝이야! 매미 이렇게 안 웃는 거 알죠? 매미 약간. 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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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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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이 싸워 너네 둘이 싸워 제발 아저씨처럼 하나만 바라봐야죠 아저씨 너 하나만 안 바라보잖아요 아저씨 내가 무슨 순진한 아저씨는 우리 2주 밖에 없어 내가 이런 순진한 그런 말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기요 칼 수령해도 되나요? 수령 할배 내 탓은 이 건물 꺼내지 않기로 했구만 수령 지옥 참아줘 짜코 고맙습니다 짜코 억울합니다 짜코 저 자코 아니에요 자코 자코래 자코 아니에요 내가 내가 허접 자코일 리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자코 야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믿고 세상이 널 단정짓게 두지마 세상이 널 단정짓게 두지마 너는 너가 정의하는 거야 야 모두가 널 자코라고 말해도 자코 너가 너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넌 자코가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안 돼 야 야 야 야 자코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하지마 이러면서 던지는게 너무 귀여워 아 아 내가 귀엽다고 한 뒤에 던지는 거면 더 귀여워해달라는 뜻이죠 어 속상해 또 아 아 아 아 맘에 드신다는 거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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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해 세뇌해 귀여워 귀여워 유즈넴 클립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클립 항상 괜찮죠 오라오라 무다 무다도 아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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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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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